오늘 제가 이제 어젯밤에 혼자 이제 차박을 나왔습니다 오늘 또 좀 아주 아주 신기한 분을 만나러 왔는데 여기는 단양입니다 단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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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침입니다. 아침 나중에 커서 우리 아코도 원피스라는 만화책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고모고모 로켓펀칭 저기 오고있네요 라보가 기이한 손님 왔습니다 여기 스티커 한번 제가 붙을래요 신기하네요 캔만잎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야 이거 보시면 변기가 너무 신기해 아 이거 우리도 이거 해야겠어요 잠깐만요 이거 제 소중한 변기인데 와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이게 보여드릴게요 네 앉아보세요 아 이게 말이죠 이렇게 샤워 텐트 안에다가 이걸 이렇게 싸면 여기 안에 봉지 넣는거죠 봉지 봉지 넣는거죠 아무 봉지나 넣어도 되겠네 그렇죠 응가멘을 넣습니다 응고재 넣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 시중에 나와있는 걸 제가 안 써본 게 아니에요 안 써본 건 아닌데 이게 이거는 남자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고추와 저도 집에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사신거에요 이거 이게 인터넷으로 샀는데 아 알아봐야겠네 최고다 이거 또 여자분들은 이해 못할거에요 남자분들은 이게 이게 투표 아래 혼자 다니시면서 이런 짐이 많은데 안 힘드세요? 아 힘들죠 상당히 힘들고 이게 할 때마다 군대를 다시 간 느낌이에요 별로 프로캠은 추천된 않습니다 이따가 뭐 맛있는거 해주실거죠? 맛있는걸 준비가 왔는데 일단은 지금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고기 좋아하시나요? 고기 좋아합니다 아 그러면 남자는 고기서 고기죠 제가 이번에 노지를 캠핑의 만남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완전 노지 완전 노지 이런 맨땅에 헤딩을 해본 적이 없어요 노지 중에선 여기가 호텔 5성급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도 저한테는 이게 엄청난 노지인데 아 그러시구나 오늘 또 좋은 조금만 씌우고 가시네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캠핑카로 하셨던 걸 사신 거예요? 아니 이게 원래 학습지 차량이었어요 아 학습지 차량인데 이걸 제가 개조한 거죠 아니 아직 우리나라에 라보를 캠핑카로 만든 그런 업체는 없죠? 없어요 없는 거 같아요 없고 스네카로는 어 맞아요 그런 스네카 이런 거 있고 이런 차는 처음 보셨을 거 아니었죠? 처음이죠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도 처음일 거예요 되게 신기하실 수도 있어요 이분 뭐 장사하시는 분인가 할 수도 있어요 장사는 하죠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맨날 소켓만 하니까 저는 좋네요 이거는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는 창고입니다 창고 세팅이 거의 다 됐습니다 우와 잠시만요 내가 이렇게까지 캠핑을 해본 적이 없는데 캠마님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뽀대나 보이게 캠핑을 하게 되네요 이건 송풍기예요 나도 이 송풍기 필요한데 이게 진짜 캠핑까지 꼭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도 이거 이게 청소가 상당히 어렵다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캠핑까지 필수예요 오늘 또 이번에 캠마님 만나서 또 이 에어건에 꽂혀서 내가 또 에어걸로 사게 생겼네 이거 이거 하나 있으면 편해요 난 이거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아크릴인 줄 알았어요 아 이게 유리입니다 브라운 권에 들어간 유리예요 이야 그리고 이게 유리 자체가 유리다 보니까 시한성이 좋아요 아크릴 보다는 그쵸 그쵸 더 투명하고 잘 보이고 네 여기 이렇게 강력 그쵸 저희도 있어요 네 이대로 이거 자석으로 겨울에는 많이 안 춥으셨어요? 이게 이게 TPU 우레탄창인데 춥지는 않더라고요 음 전기장판 하고 이불 덮어쓰고 있어도 크게 이제 문제는 없다 문제없어요 어이씨 겪어보니까 뭐 무시동기타 있으니까 또 아 맞아요 맞아요 무시동기타 있으니까 무시동기타만 있으면 다 문제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노지 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사람들이 와서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아 이제 저한테 이제 커피를 달라고 하죠 커피 주세요 어 커피차 아니네 아 커피가 안 파세요 막 커피차 아니라고 헤헤 확 해당 타러 제가 오늘은 제 장비가 거의 없이 캠마님이 준비하신 캠마님의 용품으로 다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접대 캠핑이라고 봐도 되나요? 아 그렇죠. 접대 캠핑이에요. 와 이게 수수로 굽는데 수수 짱이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지금 이거 돈마우크인데 진짜 맛있네 와 최고입니다 최고 홍가리비를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쪄서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아 저는 이거 지금 다시 해먹고 싶네 이거 해갖고 고추노니까 이거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아유 저 오늘 많이 깨달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쟤가 오늘 쟤가 그래달라고 진짜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쟤가 A형이에요 근데 쟤가 A형이에요 쟤가 A형 되게 좋아하네 A형은 A형끼리 받는 게 상대방의 속성을 파악하면서 얘기를 해주니까 아 이거 근데 흘린 거구나 오 진짜 너무 잘 먹네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역시 아침에는 라면 라면 이 라면 면발 하나하나가 모발 했으면 좋겠네요 내 머리 신고 싶네요 모발 모발 김치를 사장님이 직접 담갔나봐요 맨 처음에는 사장님이 국방 가서 꺼내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먹으라고 라면 4개 끓일 거 그랬죠? 아 그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드실까요? 드세요 갈아 드릴게요 네 오우 오우 따끔하네요 와아 이런 게 사약같이 생긴 거예요 ㅋㅋㅋㅋㅋㅋ 아, 국물이랑 괜찮네요. 아, 좋네요. 아, 좋다. 언제 근무 보다. 저 새벽 9일까지 먹는 거죠? 그렇죠. 예, 수액 2개 먹었어요. 시간 간 줄 모르고 얘기했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시간이 6시 45분이었구나. 하셨거든요. 눈 뜨시니까 2시였어요. 저도 시간이 그렇게 빠르다는 줄 몰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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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아주아주 재미있게 잘 놀아갑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것저것 다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너무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 이 추석은 자, 저희는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아, 피곤해. 오늘 집에 가야되겠다 너무 잘 놀고 갑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이제 깨끗이다 정리를 하고 이제 갈 준비를 합니다